친구들은 이게 From the Youngере turnover quickly flame IGH o it should be me not him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백 hissh 크으으으으으은 헐크의 빛나는 ㅋㅋㅋ 야 이거 구독 개웃기네 이거 어 원래 이랬어? 아니면 합성이야? 영화 보면서도 난 몰랐네? 빛나네 아주 빛이나 아 저거 가지고싶네 크흠 네 으흠 으흐흠 우참인가보네 꼭 웃음이란게 참으려면 안 참하죠 미니 메탈 파이프? 오늘 잔업 취소입니다 퇴근하세요 어 뭐야 뭐야 아 퇴근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아 집에 가고 싶었는데 잘됐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도망가는 게 좀 느려요. 지금 뭐지 하면서 한 2초 정도 가만히 있거든요. 봐봐. 봤지? 저것도 은근히 느린 거잖아. 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대학교 과제 첫 번째. 친구와 봄사진 찍기.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봄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LMS는 뭐야? SMS도 아니고. 친구가 없다면 봄꽃을 배경으로 혼자서 찍어도 됩니다. 가점. 인상적인 포즈로 찍은 경우. 많은 친구와 함께 찍은 경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수님. 출석 관공 교수가 결석생인 나에게 집착한다. 교수님 저 첫 수업에 트위터 박재랑은 학생 됐는데요. 이런 걸 올리는 사람이 인터넷을 잘 알지. 그지 그지. 바로 인용한 트윗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화면으로 딱 나와버렸어. 폰 떨고서 액정 망가지고 터치가 안 먹혀서 마우스 연결 새로 살 때까지 이렇게 사용해야겠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이게 언제적이에요? 2017년? 아수스 재팬에서 당신이 떨어뜨린 것은 이 금 젠폰인가요? 하하하하 설마 이거 주려고? 이거 트위터 주... 진짜? 설마? 아뇨. 제가 떨어뜨린 것은 화면은 자글자글하고 마우스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 된 평범한 물건입니다. 당신이 떨어뜨린 것이 이 젠폰 5인가요? 네 신령님. 분명 제가 떨어뜨린 것은 그것이에요. 어? 아 진짜 그거네? 응. 저거랑 똑같이 생겼네? 응. 그랬더니 당신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군요. 신령 부장님과 얘기한 결과 이 젠폰 3 디럭스를 드리도록 하죠. 진짜 좋대. 이야... 2017년에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아수스 핸드폰이 있는 줄 몰랐네요. 2017년에 핸드폰이 있었나 보네? 아 나도 핸드폰 S10 지금 금가구 막 장난 아닌데. 재홍이 형. 핸드폰이 지금 막 부서지게. 파란색 앱을 욕하면 생기는 일? 나는 이 해리포터 프랜차이즈를 싫어하지만 트위터를 더 싫어한다. 그랬더니 와... 이게 깐마디로 제 생각에는 노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 광고를 그냥 해주잖아. 알아서 홍보를 해주잖아. 뭔 오토바이가 이렇게 못생겼냐? 슈트. 짜자 빙크스. 그 궁극에 밀식버거 이런 또 짤이 있나 보네. 그랬더니 끽끽끽끽 너넨 저런 미소녀 아니잖아 하하하하하 퀴랠 소리 지금 어? 이런 말 하면 안 돼 혼난단 말이야 귀여워요 사진하고 똑같아요 여기다 알토이즈 넣어서 일하다 빡칠 때마다 손 달달 떨면서 입에 털어놓고 한숨 한번 쉬면 팀장이 안 건드려요 하하하하하 아 또 이런게 있어 이런 미국 드라마에서 보던 약통 빡칠 때마다 손 달달 떨면서 입에 털어넣으면은 안 건든다고 오목전자 당신을 위한 가장 완벽한 휴식시간 윈도우 업데이트 한글버전 1시간 오목교 전자상가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마치 진짜 저기 업데이트하는 것 같잖아 하하하 이거 한시간짜리 이렇게 하하하하하 광고비 어렵게 구했어요 찍먹이라도 한번만 부탁드려요 음... 아 이거 좀 통하겠다 미소녀가 나한테 부탁하는 거 하잖아 그래서 마지못해 한번 해주는 야 이 사람의 마음을 자극을 하는 What do you call the end piece of bread? 끝에... 뭐라고 부르냐 그러게 뭐 따로 단어가 있었나 기억이 안나네 그냥 빵 쪼가리 마지막 껍데기 맛없는 부분 이거는 지훈씨 먹어요 지훈씨꺼 하하하하 이거는 산주님꺼 하하하하 우리 와이프 말을 인용을 하자면 아빠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빠꺼 하하하하 아빠꺼 아빠꺼 너무 웃긴다 아빠꺼 지훈씨 태극 falar Das zuk 하하하하 하하하 하ưa Crimbo 너무 철푸도 안 넘어지네 인용이랑 괜찮을 것 같긴 한데 graphs 정신 와 pitch 피자 피자를 그렇게 마 하하하하 야 핸 나 피자 좀 먹을 줄 아네 야 시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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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게 왜 떨려 저거? 뭔데? 어어어어 음 나같으면 왜 나가 이거 어 나 여기 안있어 미친거 아님? 어 이거 134 각인데 이거... 어... 위험한데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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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일부러 사이드 디쉬인데 밑에 My girlfriend is not hungry 가 4.25달러야 Add extra french fry to your entry And your fried chicken wing too or fried cheese stick 안 배고프다고 해놓고 집어먹으니까 내 거를 뺏어 먹으니까 엑스트라로 그냥 내 거에 더 나온다 이거지 여자들이 흔히 할 때 있거든 나 배 안 고파서 조금 먹을 거 같아 나 조금만 시켜줘 하면서 조금 시켰어 내 거는 그냥 메인 시키고 근데 내 걸 뺏어 먹어 ㅋㅋㅋㅋㅋㅋ 아무리 살아가는 여자친구여도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엑스트라를 추가한다는 거죠 ㅋㅋㅋㅋㅋㅋ 이거 레고인데 여기 뒤에다가 이 동그라미 블럭 두 개 박아 놓은 거 개 철 받는다 그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양이 귀를 한 젊은이 아이스크림 기기가 고장났다 했는데도 그가 너에게 밀크쉐이크를 주었을때? 어떻게 된거죠? 잘 모르겠네요 맨 헬프 업 레이디 온 그라운드 파워풀 젠틀맨이네 지나치지 않고 여성을 도와주는 진정한 젠틀맨이었습니다 단체 소겐팅 때 난 이미 약공제 약학을 이해했다 나는 관측되지 않은 상태로 파동으로 존재하는 경험을 느꼈다 나는 관측되지 않은 상태 여성에게 보이지 않는 중첩상태로 있는거지 translator semaines 쟤 뭐야 저게 쇼멍거스 슈멍거스가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시드즈가 슈멍거스 리벤지 슈멍거스 어멍거스 요즘 MZ세대들의 엽떡 먹는 법 달콤한 도넷의 엽떡을 부먹하면 음식물 쓰레기지 포드는 2021년 8월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제출 올해 2월에 특허가 공개됐대요 뭐냐 차량 할부금을 연체할 때 차량의 기능이 하나씩 잠기면서 경고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차량 스스로 폐차장이나 차량 압류소로 이동하는 기능 스스로? 어... 근데 해킹당하면 안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거죠 그래서 해킹이 무슨... 미쳐버린 공식 포르쉐 마케팅 계정 근원 이게 포르쉐야? 앞에 밖에 없어? 포르쉐가 이런걸 왜... 앞에만 있으니... 아하... We made a controller that pay tribute to the touching grass so you don't have to Now I don't have to go outside to touch grass anymore I can just hold up controller thanks XBOX 응... 대박 컨트롤러가 나왔네요 땡큐 엑스박스 코믹키의 헌혈 헌혈하면 포스터 등이 굿즈를 준다 헌혈차를 전날부터 수십대를 대기시키는데 헌혈차가 모자라서 헌혈을 더 못 받을 정도로 피를 그득그득 채워서 간대 사유는 에이즈 감염 위험이 다른 집단보다 압도적으로 적을거라는 확신을 가진 집단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하하하하 야 근데 이거는 좋은데?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방향인거 같애? 우리나라도 이런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해야된다고 봐 우리나라에 이런거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버투버 좋아하고 뭐 이런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좀 공익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젊은이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할 듯 내가 가서 헌혈 맞으러 가면 여러분 안맞잖아 이쁜 여자 캐릭터가 나와서 헌혈 맞으면 굿즈드려요 하면 가가지고 이제 피 다 뽑으니까 한국 장난감들이죠 그리고 두바이 그냥 두바이가서 이거 폐차하나 가져오면 되는거 아님? 그리고 좀 고쳐서 타면 되는거 아님? 하하하하 쉣 아빠한테 등록금 고지서 보내는데 야발 내 돈 아보.. 아버님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버님이 NZ 하시네 야발 내 돈 아 개웃기네 내과학에 관심있는 청소년들 한국 청소년 내과학회 한국 청소년 내과학회 어디라구요? K Y S N 하하하하 K Y S N NOW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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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마디에 모든게 함축 다 있어 나 왜? 왜? 여보 왜? 왜냐니까 여보 답장을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집사 범죄를 지었길래 저 모래를 그냥 하하하하 하하하하 싸운다 지들끼리 하하하하 어 그거 뜯지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모래 그냥 캬빈 통나무를 캐와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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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어머니 아 엄마 이걸 왜 줬는데 강아지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좋아하는데 앙상블 스타드라는 캐릭터에 집중중입니다 앙상블 스타드 앙상블 스타드 앙상블 스타드 하하하 하하하 에 아 아 아 아니 왜 자꾸 유심히 봤냐면은 우리 딸이 나중에 이런거 좋아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하하 우리 딸이 이런거 본다고 하면 음 잘 모르겠어가지고 뭘 뭘 해야 좋을까 뭐 이런것도 좋아할 수 있는데 왜 싫을까 뭘 좋아해야 내가 이거를 인정해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How many hug do you a day? 하루에 필요한 허그 숫자 여덟번이 필요한데 힘든 쉽지 않네요 여덟번이 이끄덕 또 나왔네 이 아저씨 uit 무선키보드 마우스 민트초코 특별한 변신 와 MZ하다 와 진짜 너무 MZ하다 꼭 사야겠는걸 와 민트초코 와 L rouge 아니면 제발 스타트링만큼은 이쁘네요 근데 아 밥 먹고 싶다 밥 먹으면 컴퓨터 하고 싶다 컴퓨터 하면 자고 싶다 자면 아 내일 출근해야 되네 직장인의 하룬가 근데 실제로 정말로 밥을 안 먹을라 그래요 숟가락을 주잖아 그럼 제가 제 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면은 막 이래 뭘 이렇게 이렇게 주면은 잘 안 먹을라구요 3D 애니메이션과 현실 카메라 여기다 두고 이렇게 보는거죠 잘 보이면 되니까 재밌네 이런거 뜻밖의 쌍둥이 육아솔루션 막 둘이 싸워 어떡해 어떡해 이거를 머리 밀어버렸어 못잡아 못잡아 잡으려고 하는데 안잡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네 둘이 엄청 싸우네 어 막 서로 싸워 장난감 가지고 막 잡네 이놈씨끼 하면서 근데 안잡히죠 아 재밌다 좀 안싸웠으면 좋겠는데 근데 애기들이 좀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 뭐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싸운데 뭐 그래 그래 난 싫어 불가능해요 월 900만원 세전 4대 보험 가임 생명수당 별도 사도 종식 후행 50년간 월 500만원 연금 보장 대학은 특내 입학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 저는 에바에 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에바의 노래 와카리 마시다 하하하하 월 500만원 연금 보장 미친거 아님 50년글 뭐야 호주 팀에서 이 아 이번에 그거지 강백호씨 아 맞아 그 세레모니 하다가 하하하하 지금 세레모니 하다가 발이 떼지는 바람에 저걸 누진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 좀 좀 아쉬워 형님 식물입니다 오늘 살아서 갈 수 있을까요? 걱정마 넌 내가 지킨다 나 택배기사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택배기사님이 이걸 썼나보다 하하하하 근데 오늘 살아서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가면 죽는 거잖아 사람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늦게 가야 좋은 거 아닌가? 어 아무튼 재밌네요 야구 응원용품 발암물질 기준치 300배 넘은 것도 실제로 주황색에 더 많이 검출되었다고 하지 않았나? 그냥 하나팬이라서 발암률 높은 게 아니었구나 하하하하 어 막 어 막 암 걸리고 막 어 막 피가 안 통하는 거 같아 어 그것은 사실 하나팬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응원용품 때문에 그렇다 하하하 하나팬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 바람 두 배 이벤트였다 가난 반대로 하면 난가? 네 맞습니다 다른 인생 시작 귀에 잡으세요 링크 월 천만보장 일단 이런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돈 벌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남한테 알려주지? 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월 천만보장이면 니가 하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알려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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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춤 잘 추는 형님 그러면 구글에다가 유나이트 킹덤이라고 치면 나온대요 농담 농담 아이봉 크리에이티브 전봉지 대표는 여자친구에게 36개월 할부로 차를 선물하고 할부 6개월째 이별 통보를 받았으나 그녀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면서 남은 28개월을 할부를 묵묵히 갚아나가고 있는 지인의 안타까움이 개발 동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퍼즐게임 내 여친이 무스무슨 여일이 없어는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하하 너무 안타깝다 여친한테 차를 왜 선물해줘? 인도의 귀차는 특별하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사람들 밖에 나와있어 아쉽 뭐야 2018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장난이지 진짜 그러진 않겄죠 최근에는 지붕에서 잘 안탄대요 왜냐면 당국에서 필터를 만들었대 어 좀 저기요 저거는 좀 어 필터를 만들었구나 그렇구나 물리필터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는 안타는이야 사람들이 당신은 5초로 빼앗겠습니다 5 4 3 2 1 뭔데 하하하하 아 짜증나 밀덕을 보는 군인 하하하하 진짜 어휴 소리가 나오겠네요 네 화이팅 하하하하 우리 아빠 보이스피싱 왔는데 아빠 답장보래 아빠 지금 누구누구 대통령하고 골프치고 있어 좀 시간 걸려 했더니 하하하하 저기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랬더니 우리 딸 잘못 누른거지 왜그래 아빠 대통령이랑 지금 골프 좀 치고 있다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먼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욕을 하는건 처음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문 막힌 박찬호 세레머니 하자 아웃 하하하하 그 박찬호씨도 말문이 막혔다고 박찬호씨 왜케 기가체대 됐냐고 그러게 하하하하 이거 K기가체대다 얼굴 기가체대 그 자체 아냐 지금 여기 턱선이랑 이 잘생겼다 그쵸 수염도 되게 이쁘긴한다 개 부럽네 세레머니 하하 임딴 줄보 에위 Ee 리알로 어째서 기 backdrop años 아니 이게 어떻게 안 깨죠? 뭐가 이렇게 단단해 유리컵 아니야 지금 이거?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갈 거야